15목냥이 원더풀갯톡 안녕하세요 원더풀갯톡입니다 미호타임스 모래는 모래 구독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미호타임스의 다엑스포트라는 모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호타임스의 엑스포트는 최적의 수분 비율로 12%의 정제수 코팅모래인데요 20마력으로 24번을 걸쳐 먼지를 제거한 후 순두 99%의 정제수로 하나하나 코팅한 뒤 수분 보습막을 유비로 살균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가끔 모래를 보일 때 먼지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래는 그런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제수 코팅이라 넉넉할 줄 알았는데 손을 만졌을 때 그런거 없이 잘 털렸어요 멘토 모래 사용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번지는 램탐으로 응고력인데요 미호타임스의 다엑스포트 모래는 최상급 와이어맹산 벤토나를 사용해서 그런지 이렇게 잘 뭉쳐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응고력이 좋아도 금방 떨어뜨리거나 할 때 깨지는 경우가 없는데 이 모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벽에 묻은 것도 깨끗하게 제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모래여도 아이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집 모래간별사님을 모셔보았습니다 저희 별이 같은 경우 좋은 모래 깨끗한 모래는 항상 저렇게 뒹굴고 모래를 파고 노는데요 이 미호타임스의 엑스포트는 2mm 이하의 부드러운 미세입자로 선별해서 사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의 흙과 같은 느낌을 낼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 별이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먼지날림이 없는 모래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UI 때문인데요 이렇게 뒹굴거리는 바람에 먼지가 많은 모래에서는 기침을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미호타임스의 엑스포트 모래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처럼 벤토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는 집 먼지가 적은 모래를 찾는지 썼는데 그리고 집에 호흡기가 예민한 양이들이 있어서 모래달림이 적은 모래를 찾는 집사님들 고품질 모래를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하고 싶으신 그리고 저희처럼 전체 거리 줄기가 긴 집사님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처럼 전체 거리 줄기가 긴 집사님들에게 추천드립니다